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2일 드디어 월요일 경호월 모인일에 대한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4주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항상 주역점을 먼저 뽑고 있어요. 육효가 아니라 주역입니다. 천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천지빈은 하늘과 땅을 순서대로 지금 볼 수 있는 괴인데 이 부분은 시스템이 잘 안될 때 나오는 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날에 이런 괴가 나오는데 추가요는 사요가 나왔어요. 양효기 때문에 구사요라고 전화했고 월요일은 아무래도 뭔가 질서가 좀 잘 정립되지 않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요가 되게 되면 나머지 5, 6호를 가기 직전에 일어난 동안효기 때문에 본인이 거의 다 왔는데 노력을 해야만 이걸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그냥 손 놓고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일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세한 거는 사주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무토가 떴죠. 무토 입장에서 토곰수목화 방향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고요. 청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해년의 경호월입니다. 기해년의 경호월이라서 청간에는 현재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슈가 겁제성으로 떴고 그리고 식신은 본인의 활동성입니다. 이 겁제와 식신, 즉 내 주변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의 활동성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에 따라서 오늘의 하루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오전부터의 흐름을 보게 되자면 12운성 흐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마지막에는 괜찮고요. 근데 앞에 흐름이 지금 보게 되면 한 번 끊길 수가 있어요. 절지, 제왕지, 장생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운성 설명을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무토가 뜬 날은 12운성적인 강약이 병화와 같아집니다. 역시 병화는 뭐였습니까? 여름에 강해지고 겨울에 잠을 자는 흐름이에요. 그래프 상으로요. 그래서 해, 오, 인이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고 한다면 병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죠. 그래서 임목은 임묘진, 봄의 첫 글자라서 이때 장생, 즉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현재 경호울이죠. 경호울에서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당하는 달이란 말은 되겠습니다. 이게 제왕지기가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 잠을 잔다고 했는데 겨울 첫 번째에서 한 번 끊겨요. 절지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기회년 들어오자마자 지금 절지를 제가 배치를 해놨죠. 자, 그럼 전체적인 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겁제성이 절지에 놓이게 되니까 회사 동료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어떤 인연이 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내 동료가 갑자기 월요일날 관둘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직속 승사가 갑자기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혹은 공고 퇴사를 당해서 갑자기 책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왕지 흐름은 나의 일이라든가 목표를 위해서 식신이 제왕지에 놓였다는 것은 내가 일의 활동성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 노력하던 중에 손해를 보신다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회사에서는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도둑질은 뭘까요? 나의 실적을 가로채임을 당하는 거죠. 상사나 내 주변 동료 직원들한테 가로채임을 당할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소문이 만들어져서 구설수에 휩싸일 수도 있는 온이 월요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거는 일관별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일관은 역시나 간목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죠. 간목과 을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일관별은요. 일관이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늘도마뱀 만세럭 같은 만세럭 무료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무료 만세럭을 검색을 하셔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어보십시오. 생년월일 시까지 넣어주시면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 10개 중 하나가 본인 거예요. 값부터 개수까지 첨간 10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본인 거예요. 그걸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간목 부분 보겠습니다. 간목분들은 오늘 금전이 많이 불안한 부분입니다. 금전운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시거나 송금을 할 때 진짜 여러 번 확인하셔야 돼요. 예금주 명이 맞는지 계좌번호가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출퇴근하실 때 지갑이나 카드 분실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관리해주세요. 그냥 목걸이 하나만 믿으시고 거기다 교통카드랑 체크카드 같이 쓰면서 걸고 계시는 분들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간목분들. 그 다음은 을목분들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좀 낫습니다. 큰 거를 얻을 수 있지만 작은 것을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감수를 하시고 그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또 남자분들은 오늘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부인에게 의견을 묵살당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자, 이제 화일관들 보겠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있겠죠. 병화분들은 하셔야 되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집에서 인테리어를 만진다거나 뭔가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거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그 일이 잘 풀리는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좋습니다. 정화분들은 어떨까요? 직업적인 활동성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애를 먹이는 건이나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화분들은 오늘 일적으로 조금 조심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날이에요.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토와 기토 분들 토익원 분들 하겠습니다. 모토 분들은 동업자나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신입 직원분이 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주변에 본인의 일과 관련돼서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어떨까요? 기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일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너무 힘들다고 상담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 들어주시고 아니면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일 간 분들 볼까요? 경금분들과 신금분들이 있습니다. 경금은 내가 준비해왔던 일, 학업 이런 추진했던 일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신금분들은 추진했던 일이 끝까지 완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실성이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0%, 60%까지 진행을 하시다가 일을 그냥 캔슬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일간입니까? 수일간이죠. 임수와 개수 임수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이 결혼하신 남편분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수분들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나한테 알리지 않은 즉 감추거나 숨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일진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식심과 겁제가 이슈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주변인과 내 가족 혹은 나 자신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일 때문에 월요일에 조금 신경이 쓸 수 있겠습니다. 일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 취업이나 사업에 대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뭔가 흐름이 끊긴 분들이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갑자기 안 들어오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데 일이 너무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끊겼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불경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동정업계인 사람들이 다 잘 되는데 아니면 흐름이 어느 정도 내가 볼 땐 나쁘지 않은데 나만 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지금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이라는 징주일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을 좀 돌아보셔야 되고 본인에게 보통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내 고집대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고쳐야 할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는 없는지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전문가의 눈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커치가 잘 될 수도 있겠죠.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있는데 본인이 무시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좀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일단 지금은 불경기라는 것 그리고 본인의 개인 운보다는 전체 국가의 운을 많이 따라갑니다. 나만 사줘 왜 이렇지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취업이 됩니다. 일을 하셔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10년 동안 노시는 분은 못 봤어요. 솔직히 일은 합니다. 누구나 일은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도 출퇴근 잘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